파워디렉터의 설정의 위치와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파워디렉터의 설정의 위치와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파워디렉터를 설치하면은 초기에 이런 함의는 납니다. 파일 액세스 권한 필요로 해가지고 미디어 파일 비디오 사진 음악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허용을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미디어 기계에서 기계의 사진 미디어의 액세스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것도 허용을 터치해야 되겠죠. 그러면 초기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 저는 파워디렉터를 설치한 적이 있으니까 자신의 프로젝트가 여기에 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요. 설정이 여기 있습니다. 설정이. 제일 아래쪽에 여기 설정이 있죠. 이게 설정이 제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이 며칠 전부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 설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정을 터치하면은 제일 처음에 여기 보시면은 기본 이미지 길이가 5초라고 되어 있죠. 본인 자신이 이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터치해서 5초라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당겨서 10초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10초로 이렇게 했죠. 그리고 확인을 터치하겠습니다. 저는 파워디렉터에서는 보통 10초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본 이미지 효과 있죠. 이것은 사진을 넣었을 때 움직이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팬앤줌 효과죠. 그래서 오프라고 되어 있는 이걸 툭 터치하면은 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 이미지 효과는 팬앤줌 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효과 있죠. 이 전환효과는 사진과 사진 사이 동영상과 동영상 사이 혹은 사진과 동영상 사이의 트랜지션 전환효과 기본 지속시간을 말하는데 지금 현재 2초로 되어 있어요. 2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터치해서 이렇게 4초까지 늘릴 수 있어요. 이것은 내부적으로 하나씩 조절도 가능합니다. 안에서는. 그래서 일단 기본지를 2초로 해놨습니다. 너무 길미는 지루합니다. 그래서 2초가 그대로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타이틀효과 지속기본시간이 있죠. 이거는 타이틀효과 지속시간에 예를 들면 자막 글자를 넣었을 때 저위의 기본 이미지 길이와 같이 5초로 기본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타이틀 기본 이미지 길이를 10초로 해서 이것도 10초로 맞춰주는 게 좋아요. 서로 이렇게. 그래서 같이 10초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탐색하고 계속 재생했죠. 이건 플레이하는 겁니다. 이게 타임라인을 플레이를 작업을 하면 계속해서 플레이 되더라도 합니다. 이걸 사용하면 계속해서 플레이 되니까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타임라인에서 클립 맞춤 효과 효용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온으로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이것은 앞에 위에 첫째 줄에 타임라인의 첫 번째 트랙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아래쪽에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했을 때 그 끝부분에 가서 탁 가까이 가면 탁 같이 이렇게 똑같이 길이로 이렇게 되는 그런 효과입니다. 스냅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길이 조정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온은 그대로 온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게 타임라인에서 개체 선택 시 도구 메뉴를 넣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오프로 해놨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타임라인에서 어떤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효과라든가 글자를 터치하면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를 바로 보이게 할 것이냐 혹은 한 번 더 터치해서 볼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임라인에서 개체 선택 개체 선택이란 것은 사진이나 동영상 효과 다음에 타이틀 글자 자막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선택할 때 선택의 도구 메뉴를 어차피 사용할 거라면 바로 보이는 것이 시간을 그만큼 전략하겠죠. 많은 시간을 파워 디렉터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전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 시 도구 메뉴를 바로 여는 것을 지금 현재 오프로 되어 있는데 온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화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그대로 두겠어요. 다음에 미디업 라이브로의 파일 이름을 표시 이거 그전에 없던 것이 새로 나타났어요. 미디업 브라우저를 이렇게 열면은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사진의 이름이 그전에는 안 나타났거든요. 그 영상의 이름이 그런데 이제는 영상의 이름이 나타나니까 이것이 뭐하는 건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오프보다는 오프보다는 온을 해두는 것이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그 다음 아래에 프레미엄 콘텐츠 있죠. 비디오를 시청하면 콘텐츠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온으로 그대로 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알림이 있죠. 알림 위에서 중요한 알림 뭐 버전 여러 가지 스티커를 다시 또 업데이트 한다든가 여러 가지 파워 디렉터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건 온으로 그대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앱 평가가 있고 여기 앱 평가가 있는데 앱 평가나 모든 팁 초기화 팩스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것은 파워 디렉터 정보도 여기 나오고요. 이것은 터치해서 하면 되겠죠. 파워 디렉터 정보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 전 현재 오늘 날짜로 현재 버전은 6.9.1입니다. 6.9에서 벌써 2,3일 사이에 벌써 6.9.1이 나옵니다. 그리고 빌드 번호는 8만 1,440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한 그것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뒤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새 프로젝트를 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16.9로 합니다. 16.9 16.9가 유튜브에 최적화된 그런 비율입니다. 화면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가로로 세웠어요. 예 저는 사진 몇 개 가져가 보겠습니다. 좋은 평균 사진 몇 가지 이렇게 툭툭 치면 오겠죠. 이렇게 화면이 화면 두 번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 부분을 자 이렇게 가져와서 밑에 화면을 보세요. 아래쪽에 타임라인 보세요. 타임라인의 사진을 이렇게 툭툭 치하면은 이 연필 있죠. 연필 편집기 이것이 뜨는데 어차피 이 아랫부분은 이 아랫부분은 비어있어요. 이쪽은 비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연필을 툭 터치하면은 지금 위에 선택한 타임라인의 첫째 줄에 사진에서 선택한 여러 가지 이렇게 변화를 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다시 뒤로 가게 하면 다시 선택해서 열어면 이렇게 연필이 나오죠. 그리고 연필을 터치해야 그 선택한 개체에 대한 여러 가지 메뉴를 이렇게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깨끗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어차피 이것을 해야 할 것이라면은 그대로 바로 이것을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 아이콘이 안 보이고 바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설정에서 아까 설명한 그 부분 개체를 타임라인에서 개체를 선택했을 때 메뉴가 보이게 할 것이냐 안 보이게 할 수 있냐 그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 설정이 또 있습니다. 여기 설정 다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도 설정이 있죠. 양쪽에 설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설정을 터치하면은 저 아래쪽에서 지금 아까 설정한 것이 쭉 있죠. 여기에서 그거 하는 것이 어느 것이 있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 타임라인에서 개체 선택 시 도구 메뉴를 연다. 그러면 바로 도구 메뉴를 열고 연필은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툭 터치해서 ON으로 하면은 연필은 보이지 않고 바로 메뉴가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여기 터치합니다. 툭 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현재 이걸 터치하니까 바로 이런 것이 메뉴가 쫙 나오죠. 아까처럼 연필은 안 보이잖아요. 다시요. 툭 터치했습니다. 아까 얘기해서 연필이 보였죠. 연필을 터치해야 이런 세부적인 메뉴가 나왔죠. 그래서 연필 없이 바로 이렇게 설정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상 파워 디렉터의 여러가지 설정에 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설정은 초기 화면에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프로젝트에 들어와서도 설정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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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